자 2020년도 9월 11일 아침 9시 54분 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던 이 아침에 최저점이 지금 주가가 왔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여기가 깨지면은요 하방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장이 뭐 그다지 빠지지 않았는데 오늘 요 구간이 깨지면은요 단기적으로 하방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 구간에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오지 못하면 계속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험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땡기지 마시고요 한풀 뒤로 물러나서 장의 흐름을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장이 오늘 야간장에서 강한 하방압력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가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거론해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하다고 여러분들은 오늘은 매수 땡기면 위험하시고요 오늘 야간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땜이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 마지막 땜이 무너지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물에 휩쓸려 가지고 다 죽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마지막 땜이 오늘 무조건 사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장하고 상관없이 미국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상배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위험관리를 하셔야지 지금 이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럴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피난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매수에 동참을 해서 동학개미운동에 지금 쩔어 가지고 미래를 지금 장밋빛 희망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있는 거 지금 가구구 먹고 다 정리를 해서 피난 준비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증권방송 tv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뭐 주가 이상 없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전쟁터에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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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겁니다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피난 준비를 해 놓고 지금 요의 준비 땅 할 거냐 말 거냐 그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제 분석이 틀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이 전저점이 깨지만 안 된다 단순 지지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 거면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태로 이게 번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의 하루에 주가 갖고 뭐 이렇게 호들갑더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단계 하락이 얼마 온다 라고 해도 또 올라오면 되지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굳이 손절치지 마시고 익절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끊으시고 위험관리를 하셔야 돼요 위험관리 위험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위험관리를 할 때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에 동참을 할 때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위험관리에 치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 그 다음에 제 방송 채널에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제가 이야기 하자마자 지금 여러분들 주가 빠지는 거 보시죠 지금 자 2382 오늘 여기가 절대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통 기술적 반동 구간이면 전저점이면 무조건 아직 장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받고 한 번쯤 올라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주가가 그냥 그냥 밀려 버리잖아요 자 밀린다는 건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 그 다음에 선물 매도 세력들이 오늘은 엄청나게 하방 압력에다가 배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헛뜩 들으면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제 이야기 제 이야기 제 이야기 제 이야기